미엠이 너무 큰데? 이거 심플하다 이거 그치 이런 건 심플이 베스트지 됐어 배가 하나 붙여줄까? 귀엽다 근데 별 별한데? 오! 이런 게 있구만 다이스 대박 나 이제 그거 끝나가 됐어 됐어 김태현 B 내가 영어로 알려고 모르지? J.K. 형이 됐지? 별에 갇힌 천국 저는 저의 자기소개서 자기소개 카드 기억나요? 일단 예술적 감성이 아주 풍부한 것 같아요 요즘 감성을 좀 알아요 되게 예술적 감성에서 뭘 해야 하고 어떻게 느낌을 줘야 되고 어떤 곳에 또 얼굴 밑에 또 J.K를 주기 아주 정말 느낌적인 그런 스티커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요즘 친구들이 뭘 좋아하는지 다 깨뜨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어떡하냐 진짜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일단 이거는 네임밸류가 좀 있어서 그런가 일반은 경매에 올리면은 한 50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